어떻게 된 거야? 너 정말 유산했어? 그 용인줄 보지 그럼? 그 남자 아니야! 아니란 말이야! 소윤아, 우리 소윤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던 거야? 소윤이 어머니가 방금 학교를 왔다 갔어요. 소윤이가 학교폭력 그 전화 누구예요? 소윤 어머니, 가해자가 부모인가요? 그렇죠, 맞죠? 그런 거죠? 전화기 일이 좋으세요. 그 어린 게 혼자 그 고통을 당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가슴이 미워지는 것 같아요. 죽고 싶음, 네 맘대로 해보라고. 아주 밟아버릴 거야.